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렐레에서 나온 빅키어로6라는 제품인데요. 그중에 베이맥스입니다. 베이맥스인데요. 이렇게 멋있게 나온거에요. 이거는 실제적인 그림이고 레고로 표현한건데 아 이렇게 하얀게 들어있구나. 의뢰용 기기일 때. 빨간거 같은 경우는 히로하마다가 전투용으로 하늘 날 수 있게끔 개조를 해서 위에다 껍데기를 입힌거구요. 하얀 제품을 레고 피규어로 만들었는데 독특한 것 같습니다. 어떤 제품일지 또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국내는 안들어온 것 같구요. 중국 타오버에서 구입을 했는데 빅키어로6 제품들이 좀 형평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지 어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. 자 놓아주세요. 놓아주시고 거치대가 또 들어있네. 자 거치대부터 간단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만들어봤더니 별로 어렵진 않더라구요. 자 설명서는 전혀 안설어 있구요. 대충 끼워주시면 되는데. 거치대 색감은 이쁩니다. 거치대가 이쁘면 어떻게 메인이 좋아야지. 메인에 신경을 못쓰니까. 메인에 신경을 못쓰는 제품들이 보통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하더라구요. 자 이렇게 뭐 알 수 없는 거치대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. 자 저도 아직 앞에 안봤는데 다 만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뒤로 하얀 피규어라. 자 에이 그래도 저기 스펀지밥처럼 그러는 걸로 좀 했어야 저는 멋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. 지금 봤을 때는 그냥 뭐 눈사람 같은 느낌 뒤쪽은. 거꾸로 기울이니까 힘들다. 자 손 들어가주세요. 제발요. 다른 손으로 끼운다. 너가 안들어가면. 손이 안들어가죠. 어이구씨. 뭐가 좀 문제가 있나본데요. 손이 안들어가지. 들어갔다. 자 이렇게 뒤쪽은 그냥 하얗게 되어있구요. 자 저기다 끼워놓고.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떤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. 짠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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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이거 뭐야. 자 얼굴도 그렇고. 몸에는 뭐죠. 그 감정 표현이니까. 그 나오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뭐 표현하는 거 나오는 건데. 이걸 한꺼번에 다 그냥 프린팅을 해버렸네요. 다리쪽도 되어있는데. 이게 뭐가 묻어있어. 뭐 전혀 안 담은 느낌인데. 그냥 차라리 그냥. 이렇게만 해놨으면 아살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이거는 조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. 하여튼 뭐 이렇게 나온 제품이 있는데. 하여튼 뭐 베이맥스 제품. 뭐 레레꺼라서 또 그렇고. 빅큐로즈인 중에서 제대로 나온 게 없는 것 같으니까. 이런 제품도 있다. 정도만 알아두시구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.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제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